아직 한 발 남았다 뜯어먹는데 내가 감을 못 잡는 것 같으니까 살짝 캐스팅 그리고 쭉 당겨서 반탄류의 한가운데 지점에 딱 내려놓고 줄을 잘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류대를 타고 좀 가게 파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자 입질이죠 톡톡 치죠 지그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소리 봐주시고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역시 비봉톤 하나 더 물린게 신이 안숩니다 파도 봐주고 이거 턱을 올려야 돼요 파도가 밀어주면 오케이 밀어주면 지그시 당겨서 턱을 올리고 사이즈가 살짝 자 생선 확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